이번 시간에는 버블을 만들고 포토샵 시스템 안에 브러쉬로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을 누릅니다. 대화 상자에서 문서 이름 입력란에 버블을 입력하고 단위는 을 선택합니다. Width에 450px, Height에 450px, Resolution에 72px per inch를 입력한 후 Create를 클릭합니다.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olor picker foreground color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16진수 color 코드 입력란에 6, 1, 6, 1, 6, 1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Elliptical mark 2를 선택한 후 Control 패널에서 Feather의 0px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정원 형태의 셀렉션을 그립니다. 마우스를 셀렉션 안쪽으로 이동한 후 원형 셀렉션을 문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Brush tool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Brush picker 대화 상자에서 Soft round brush를 선택한 후 Size의 150px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Control 패널에서 Opacity의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Flow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원형 셀렉션 내부의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을 칠합니다. 원형 셀렉션 내부의 왼쪽 하단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으로 칠합니다. 오른쪽 상단보다 왼쪽 하단을 좀 더 진하게 칠합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엘립티컬 마크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Stroke를 선택합니다. Stroke 대화 상자에서 위 뒤에 1px를 입력하고 센터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Stroke를 선택합니다. Stroke 대화 상자에서 위 뒤에 8px를 입력하고 센터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회색 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Filter, Blur, Gaussian Blur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대화 상자에서 Reduce에 8px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Edit, Free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T를 누릅니다.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원 안으로 드래그하여 블러댄 선의 크기를 축소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한 후 Opacity의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2 레이어를 선택하고 Opacity의 4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Layer 3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Opacity의 10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Soft Round 브러쉬를 선택한 후 Size에 4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버블이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칠해 하이라이트 형태를 그립니다. 방금 그린 하이라이트 모양의 외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을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Radius에 20 픽셀스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Hard Round 브러쉬를 선택한 후 Size에 25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하이라이트를 그렸던 위치에 다시 하이라이트 형태를 그립니다. 클릭합니다. 이제 완성된 버블 모양을 포토샵 시스템 안에 나만의 브러쉬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네임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버블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버블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버블 브러쉬를 사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진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X를 눌러 앞면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버블 브러쉬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을 열기 위해 Window, Brush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F5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사이즈의 70 픽셀, 스페이싱의 10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Shape Dynamics를 클릭한 후 사이즈 지터의 60%, 앵글 지터의 4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스케러링을 클릭한 후 스케러의 1000%, 카운트 지터의 10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접습니다. Layers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진 위에 클릭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해 비눗방울을 그립니다. 초록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에 서로 다른 크기와 앵글을 가진 진짜 비눗방울 같은 예쁜 버블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 저장된 버블 브러쉬는 어떤 문서에도 적용이 가능해 버블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브러쉬 툴을 사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버블 브러쉬 만들기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